안녕하세요. 잉크 디자이너 이엠희입니다. 잉크는 알파벳을 키워드로 다양한 악세사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부터 잉크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저만의 쉽고 효과적인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릴게요. 요즘 인기가 많은 버킷백인데요. 데일리 룩에는 이런 버킷백이 제격일 것 같아요. 큰 백이 부담스럽다면 클래식한 디자인의 체인백을 추천할게요. 악세사리는 이렇게 작은 스타일로 언밸런스하게 디자인을 해주거나 헤어피스로 모던한 데일리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.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는 이어링을 추천할게요. 단어가 쓴 브로치를 활용해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단달 클러치를 사용해서 여성스러움을 어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더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으면 핑크 컬러의 악세사리를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친구들을 만날 때는 과감한 펑크룩에 도전해보세요. 초커와 모자로 반항적인 느낌을 강조해볼게요. 여기에 과감한 디테일의 백으로 한층 더 강한 펑크모드를 보여줄 수 있어요. 부드러운 버전의 펑크룩을 원하시면 반지로 포인트를 주고 키링이 여러 개 달린 미니백으로 스타일링해보세요. 이렇게 다양한 악세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재밌게 즐겨보세요.